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빌황이 설립한 아케고스 캡탈의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서 그에게 자금을 빌려줬던 대형 금융회사들의 손실규모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마진콜 이른바 추가 증거금 요구 사태로 인해서 세계 주요 은행들은 최대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 정도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은 1998년도 롱텀 캡탈 매니저먼트가 파산한 이후로 최대 규모의 해지펀드 사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SEC가 조만간에 정밀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100억 달러의 손실, 약 11조 원의 손실 추정은 JP모간 최이스의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100억 달러의 손실규모도 대형 금융회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황이 자체적으로 모은 100억 달러의 손실까지 합치게 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가장 큰 손실을 입은 은행은 크레딧 스위스 CS로 예상 손실액이 약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서 약 3조에서 4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30일 날 벨렌버그 은행이 집계한 따위에 다르면 스위스 크레딧의 손실규모는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6,300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30일 날 보도했습니다. 다음으로 큰 손실을 입은 금융회사는 일본계 은행인 노무라 정권으로 약 2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손실을 간신히 피해간 그런 주요 금융회사들도 있습니다. 위기를 감지하자마자 3월 26일부터 아케고스 관련 그런 지분을 신속하게 대량 매매, 블록딜로 처리한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테이 피해는 상당히 경매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는 20일, 6일부터 담보로 잡고 있던 주식을 대량 매매함으로써 손실을 피해갈 수 있고, 모간스테이도 28일 밤, 간발의 차이죠. 담보로 잡았던 비아콤 CBS 주식 4,500만 주를 블록딜로 처리해서 손실규모를 크게 줄였습니다. 또 다른 주요 거래처인 도이치뱅크의 손실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의 다른 거래 은행들도 앞으로 아마 더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일본은행인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는 약 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케고스 캡달의 보유자산은 100억 달러, 한화 11조 3,500억 원, 약 4배 정도의 차입을 통해 가지고 500억 달러, 총 투자규모 56조 7,500억 원을 굴렸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마도 은행권의 차입에 발생한 것이 100억 불 정도의 손실이고 나머지 아케고스 캡달의 보유자산의 100억 달러 정도가 다 날아간 것을 보면 총 손실규모는 최대한 200억 달러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정치입니다. 그렇다면 총 투자규모가 500억 달러 가운데서 200억 달러 같으면 상당한 규모죠. 한 4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차입에 의한 투자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준 아주 전형적인 사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산수를 동원하게 되면 자기 돈 1억으로 투자한 주식이 50% 정도가 빠지게 되면 5천만 원 손실에 거치지만 자기 돈 1억에다가 4억을 빌려 가지고 5억을 굴리는 경우에 주가가 50% 정도 빠지게 되면 결국은 2억 5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상승 무대에 있을 때는 차입을 통한 주식투자가 상당한 수익에 기여할 수 있지만 또 역으로 보면 하락장시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음을 이번 사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사태가 이 정도라면 빌항의 아케고스 캡달의 투자원금 100억불 정도는 대부분 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날렸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500억 달러 가운데서 200억 달러 정도가 정발한 그런 대형사건입니다. 이른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어느 경우나 다 인정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신용투자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한 번 정도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3월 31일 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번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권사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그런 신용투자 규모가 22조 2388억 정도 달합니다. 신용 거래 융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겁니다. 작년 말 같은 경우는 19조 2214억 원 3조 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리게 되면 2020년 3월 30일 날 신용이 규모가 약 6조 5257억 정도니까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신용으로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주식투자자들의 규모가 3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빚을 끌어들여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모습을 표변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으로 주식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주식투자자들은 돈을 투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마다 알아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전망하고 아마 투자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번 아케오스 캡달 사례에서 한 번 정도 신용투자의 안정성이라든지 위험성 같은 부분을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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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